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하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지요. 하지만 만나기 싫은데도 만나야 하는 경우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왜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만나야 한다면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정말 그래도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코드가 안 맞는 사람끼리 얼굴을 맞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예초에 일어나지 않겠지요. 만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자기도 모르게 군침이 돌지요.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떠올리지도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곧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자기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사이토 히토리가 지은 부자의 운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이고요. 그러면 사이토 히토리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도쿄 출생하셨고요. 화장품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 마르칸과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업자로 일본에서 여러 해 연속 납세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언론의 얼굴 등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괴짜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강 행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강 행복 평생토록 하는 고민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죠.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고민거리가 한가득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란 건 과연 뭘까요? 저마다의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의 정의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행동으로 옮겼을 테니 고민거리로 남지 않겠지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하게 되는 고민이란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1년 전 오늘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실제로 천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고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민이란 건 자기 멋대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고민이 사라졌다기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준 것이죠. 시계의 침이 돌아가면서 고민도 서서히 없어진 셈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시간에 맡기세요. 똑딱똑딱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는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시간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 쓸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철학이란 자기가 먼저 행복해지고 흘러넘치는 행복도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철학의 목적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고민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학이 필요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철학이 무조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 후에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철학을 가진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황이 닫혀도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 행복하게 생각하자는 마음을 갖는다면 고객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80% 이상의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은 사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성공하는데 고생 따윈 필요 없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군요. 쓸데없이 자기 과실을 한다든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든가 혹은 자신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반면 성공한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란 결국 자신에게 쉬운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고생 따위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정작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보면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고생은 사라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가지 경험을 해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항상 즐거우니까요. 3강 돈 돈을 불러오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덧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도 불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다는 말만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경마처럼 한 방에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끊임없이 창출해야만 하죠. 그런데 손님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니만 손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며 상품을 만들어 왔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정도라면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으면 벌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간 당신이 고생합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면 결국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돈이 힘을 갖습니다. 여기서 잠깐 꼭 말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이 가져다주는 고통 그리고 돈이 지닌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돈 자체가 화를 부를 리는 없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나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둘 중 하나죠. 폭포수를 소주잔으로 받으면 소주잔만큼의 물만 받을 수 있죠. 만약 양동이로 받는다면 양동이 크기만큼의 물만 받을 수 있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이 힘을 갖는 법입니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돈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고 있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건네줄 수 있다면 그 돈은 힘을 얻게 됩니다. 돈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님도 강조하시는 게 결국 돈을 많이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갖고 불행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역량이 크면 그 돈을 가지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빠른 것에는 늘 수요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싶으면 운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레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오고 또 내일 모레가 옵니다. 누구든 오늘에서 내일로 옮겨가죠.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로 운반되어 갑니다. 바로 운인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운세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옮겨가는 기세를 운세라고 하죠.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죠.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즉 일을 할 때 기세를 몰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있겠지요. 운을 끌어올리려면 그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모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회사는 일처리가 빠른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으면 출세합니다. 출세하면 봉급도 올라갑니다. 봉급이 올라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면 돈도 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빨리하기만 하면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느린 것이 가치있게 여겨지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곳에는 늘 수요가 있으니 여러분은 일을 할 때 기세를 더하면 됩니다. 기세를 더한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면 우물쭈물하며 투덜거리는 대신 예 라고 대답하고 즉시 일을 착수하세요.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자꾸 남이 저한테 뭐를 시키면 약간 싫은 기분이 나는데 투덜거리는 대신 즉각즉각 하면 기세도 증가하고 운이 또 따른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돈도 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 중에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봉급을 두 배로 주는 곳에서 두 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빚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빚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두 배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당연히 봉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며 돈돈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탁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상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이해하고 대답하세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담담하게 일하다 보면 출세는 틀림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왜 나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에 성의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운세가 나빠지겠죠. 이걸 읽으면서 뜨끔했는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딱 일했거든요. 아 왜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나. 일을 잘하면 계속 일이 쏟아지니까 점점 꾀를 부리고 그랬는데 역시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회사를 자기 사업처럼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일했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높이 올라가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은 뜻을 이룬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게 정성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 투자입니다. 손님을 소중히 대하고 돈을 소중히 다루세요. 저는 평소에 직원들로부터 돈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하고 있다면 저축액을 5만원 정도로 줄여서 남은 5만원은 자신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투자는 곧 출세를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도 없는데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또한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말이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돈을 버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고객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객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객은 제가 만든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고객은 회사의 사장이겠죠. 자신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이 사장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자기 투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기 투자라 함은 곧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뜻합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고객은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투자를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또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봉급이라는 형태로 돈을 주는 사장이 곧 고객이니까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자신에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느새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때는 못 낳는데 직장을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최소 1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요즘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씨를 심어서 부자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10년 걸리는 것은 10년이 걸리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지요.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전국 각지를 이곳저곳 둘러보는 편인데 사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러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즐거운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그 1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즉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여정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는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 내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며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간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론 젊어서부터 남들보다 빨리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들이 진정한 성공을 얻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하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만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지요. 성공을 손에 넣었다면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즉 성공이라는 이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삶에 있어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계속 걸어가세요. 이것도 참 맞는 말인 게 저희가 보통 1, 2년 새에 무슨 벼락을 맞아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도 그렇고 최근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10년, 20년 그렇게 투자를 꾸준히 하고 어떤 일을 꾸준히 해야 결국에 10년이 지나서 자신의 자산이 급격히 불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정말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의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하는 게 정말 큰 부자가 되는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4장 기회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순위 1위에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랐기에 장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사업 소환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겠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다 였습니다. 왜 이 말이 입버릇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저의 버릇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100% 내 책임이라 여길 때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머리가 좋아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으면서 무슨 일이든 잘 풀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100%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0%도 아니고 50%도 아닙니다. 무조건 100%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100%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 개선해야 할 점을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는 요령이 궁금하다고요? 자신도 즐겁고 주위 사람도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답을 얻게 되면 마음속에 불이 들어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 해답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금방 성공합니다. 성공은 눈과 발로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만약 당신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세가 잘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보러 가면 됩니다. 직접 가게에 가보면 직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며 당신을 기쁘게 맞아줄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법, 인테리어, 상품 진열 등 모든 것을 보여주지요. 따라서 열 걸음이든 백 걸음이든 직접 걸어가서 잘되는 가게를 구경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가게에서 배울만한 점을 찾아서 따라하면 되는 것이지요. 일은 과학입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 하면 누가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니까 틀린 답이 나오더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성공한 일을 배워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귀찮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금방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공의 비결은 눈과 발입니다. 이것도 맞는 게 저희도 유튜브를 잘하려면 성공한 유튜브의 영상을 참고해서 연구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업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잘되는 기업, 잘되는 가게 등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 잘되는 이유를 캐치를 해가지고 자기에 하는 일에 적용을 하면 그게 성공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강 관계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는 쪽이 거의 지게 됩니다. 부부생활이라는 수행을 잘 해나가려면 상대방에게 절대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꾸려 하면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에 의해 변하기 싫어하니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게 되지만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저 살아온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서로 달라서 생긴 일일 뿐이니까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자기가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쪽이 늘 지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지도 않고 불화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꾸 상대방의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거를 두세 번 읽어보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정말 좋은 지혜입니다. 매력은 사람과 돈을 끌어당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에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두 개 중 좀 더 편한 쪽은 후자 즉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품을 팔고 있다면 당연히 그 상품에 매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거기에 덧붙여 저는 상품을 파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으면 손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가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게가 있어도 주인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손님은 오게 되어 있지요. 성공을 이룩한 사람, 불을 이룩한 사람은 대개 표정이 너그럽고 여유 있습니다. 상인이라면 적어도 손님들로부터 신이라 여겨질 만큼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장사를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유튜브 등 프리랜서를 하건 결국에는 사람이 매력이 있고 사람의 호감도를 얻어야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이토 히토리님이 지으신 부자의 운의 리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동안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한 권은 읽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책을 리뷰하게 되었고요. 김승호 회장님이랑 약간 비슷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읽으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이토 히토리님의 다른 책들도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분량도 적당하고 정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